한중한의 뉴스를 퀴즈로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퀴즈 지인공 바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트로트 디바 가수 다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 잘하면 다녀 이쁘면 다녀 혼자서 막 외치고 다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다녀 다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나요 많이 또 팬들이 있는데 아 그쵸 그분들한테 또 서운한 말씀을 드렸네요 노래하면 다녀 뭐 있다고요 이쁘면 다녀 또 이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두 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다녀 다녀라는 거 가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감히 좀 트로트에 관련된 문제들 좀 냈어요 갑자기 걱정됩니다 저하고 같이 제가 물론 문제를 내드리고 맞추시고 할 건데 우선 퀴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총 5단계로 가고요 문제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객관식 1단계 2단계는 객관식으로 되고 3, 4, 5단계는 주관식 문제로 된다는 거 문제를 다 맞추게 되면 소장의 상품권이 주어진다는 거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어디 가죠? 불길한 해가 저희가 지난주에는 정치권 하시는 분이 나오셨고 오늘 또 문화예술이 나오셨기 때문에 오신 분이 맞춰서 항상 그의 장르가 바뀐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면서 아, 막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자, 우리가 뉴키리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이슈가 없어도 충분히 아실 문제로 해서 첫 스타트 준비되셨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에서 가수 영탁 아시죠? 아, 잘 알죠 막걸리, 막걸리 유명하잖아요 네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로 히트를 치누 예천 양주에서 어떤 막걸리를 출시했었습니다 어떤 막걸리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저를 아, 참 자, 1번 영탁 막걸리 자, 2번 예탁 예탁은 무슨 정기 예금인가요? 예탁한다 3번 진탁 이건 진탁 아니고 찐, 찐이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이거 찐이다 찐, 찐탁 한 잔, 한 잔에 한 잔 막걸리 한 잔에 노래 있지 않나요? 우리 박군 씨가 부른 거 박군 씨, 박군 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근데 그 친구는 왜 군인 하다가 갑자기 그걸 접고 나서 가수를 하대요 이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었죠, 완전 이야 자, 일단은 1번 영탁 막걸리 영탁 막걸리 자, 정답입니다, 정답 1번 자, 예천 양주에서 영탁의 생일날 미리 맞춰 미리 막걸리에 출시했었고 2020년 그리고 4월 4월 1년간 또 모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아 영탁 막걸리 막걸리가 계약한 후에 영탁 막걸리가 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대요 이야, 그러나 현재 여러 논란으로 재계약이 불발이 되고 소송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야, 영탁 막걸리 아무튼 간에 영탁 가수 이름 영탁 때문에 생일날을 맞춰서 또 이게 오픈됐다고 하고요 그만큼 인기가 많으니까 또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보고요 막걸리 드려보셨어요? 영탁 막걸리 어때요? 아, 영탁 막걸리는 아직 안 먹어봤죠 아직 안 먹어봤어요? 네, 이제 다른 막걸리들은 조금 조금씩 먹어봤는데 막걸리 좋아하세요? 아니요, 제가 막걸리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소주 좋아하세요? 맥주 아, 맥주? 네 아, 왜, 소주는 왜 안 드세요? 소주는 제가 먹어봤는데 몸에 안 받는 것 같아요 원래 술은 잘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술은 잘 안 마시는데 맥주가 그나마 제가 좀 괜찮더라고요 목에 넘기는 게 아, 맥주 먹으면 다냐?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1단계 무난하게 워밍업으로 한번 제가 보다 보면 다 맞지 4단계까지 그냥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5단계는 굉장히 어려운가 보네요 5단계? 계속 4단계만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니까 자, 이제 몸풀이 했고요 자, 2단계 가볼게요 2단계 해볼게요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네, 이것도 그냥 무난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이죠 미스터 트롯2에서 우리 다냐님이 노래 잘하면 다냐 다냐님의 10년이 젊어보여요 노래가 팀 미션으로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죠? 보셨어요? 봤죠 그럼 아예 맞히시겠는데요, 그럼요 자, 과연 다냐님의 노래를 부른 팀의 이름은 무엇이냐 네 라는 겁니다 자, 1번 골드미스 2번 딸부잣집 3번 미스 유랑단 4번 뿅가네 이거 아시죠? 아시죠 너무 쉬운데 이거 이 문제 내시는 우리 작가님 정말 센스 있으십니다 아, 그래요? 네, 저의 노래를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네요 10년은 젊어보여요 네 이거 한번 한 소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원, 투, 쓰리, 포 10년은 젊어보여요 아가씨처럼 보여요 웃을 때 예뻐 뭘 해도 예뻐 너무나 예뻐 보여요 야, 제가 아가씨예요? 순간 아가씨가 된 줄 알았어요 가사가 이제 아가씨라서 갑자기 아저씨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아저씨는 좀 그런데요? 네, 청각이 이랬는데 또 마땅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그냥 그대로 노래대로 자, 이게 미스트로2 혹시 방송 보였을 때 어땠어요? 이거 방송을 보고 나서 알았습니까? 그 전에 뭐 쓸 거라는 걸 알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그 전주까지는 미스트로2를 봤는데 봤는데 하필 제 노래가 나올 때는 못 봤어요 아, 왜요? 뭐 하시냐고 봤어요?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몰랐는데 이제 새벽에 문자가 막 와있어 지인들한테 어, 예, 예 다녀야, 네 노래가 나왔다 너 아냐 어머, 전 몰랐어요 작곡가님만 알고 계셨고 저한테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작곡가한테는 사전에 저작권 때문에 미리 가야죠, 연락이 가니까 작곡가는 왜 연락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유 참 작곡가랑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저한테 그 뒤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일부러 널 느껴주려고 뭐 반응이 나가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궁금하네요 반응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다녀야가 이 노래를 부른 줄 몰랐다 사실 이게 2016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아, 2016년? 네, 제가 그때 이 노래를 이제 우리 가수들은 그렇잖아요 노래를 잘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에는 막 잘 부르게 녹음이 되지 않는 노래였던 거예요 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그래서 홍보를 안 했던 거죠 그래요? 홍보까지 안 했어요? 홍보도 잘 안 하고 노래도 안 불렀었죠, 잘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다? 하지만 노래는 좋았는데 제가 부르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죠 하지만 시청률 30%가 이상 나왔다는 대답이 대박이거든요 공중파드가 아니고 종편인 30%면 공중파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건데 요즘에 이거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을 안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안 보다도 소식은 다 워낙 많이 나고 수백 개 나오기 때문에 소식들이 아무튼, 몇 번입니까? 딸부잣집! 딸부잣집! 2번, 정답!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다녀님의 노래 부른 팀은 김연지, 마리아, 트윈걸스, 황우림, 주미가 함께한 딸부잣집이라고 합니다 이때 왜 딸부잣집이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미국 딸로 나왔어요 마리아가 미국 딸로 나왔어요? 아마 작가님께서 그렇게 컨셉을 잡고 했던 것 같아요 이쁜 딸, 미국 딸, 노래 잘하는 딸 이렇게 해서 딸부잣집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딸부잣집이었군요 2단계도 우리 노래 잘하면 다녀! 다녀님께서 멋졌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당황하실 것 같은데? 저희 제작진 상품권 준비 좀 해놔야겠는데요? 아니, 저 정말 우리 작품, 제작진님 너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눈 오는 날 기분 좋은 날이 생일 걸 믿으면서 3단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가겠습니다 3단계 부터는 주관식입니다 3단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아이돌 랭킷 사이트 펜앤스타 이거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제가 펜앤스타를 몰라요 펜앤스타가 현재 2,500만 표 이상을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마니아이돌 아실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49주동안 1일을 하고 있는 가수가 있대요, 트로트 가수 49주면 우리가 1년에 56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가까이 1일을 했다는 거예요, 1년 가까이 1일부터 한 10월까지 1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맹점이 있네 아이돌 랭킷 사이트고 그 다음에 또 트로트 가수야 아이돌 랭킷 사이트면 젊은 트로트 가수가 인기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남자, 여자 미스트로트 아니면 미스터 트로트 안에서 일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아, 벌써 접혀주셨네 저는 딱 두 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 누구는 겁니까? 아니, 임명웅 씨랑 나훈아 선배님이 생각을 했는데 임명웅일 것 같아 아, 저도 맞출 수 있겠는데요? 저는 솔직히 펜앤스타 모르겠어요, 안 들어가 봤는데 지금 얼마 전 또 KBS에서도 했었고 KBS에 또 임명웅이 임명웅 콘서트를 했었죠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첫 번째가 나훈아 했었고 나훈아 선생님 하시고 두 번째가 심수봉 선생님 하시고 네, 심수봉 선생님 하시고 인영웅이에요 딱 오로지예요, 갑자기 그만큼 이제 많은 인기가 있으니 우리 방송국에서도 인영웅 씨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 인정을? 저는 그게 좀 그랬어요 아니, 나훈아 급은 아니지, 아니지 않을까 급은 아니죠 아니요, 이거는 이제 안티, 그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거 안티들 많이 욕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나훈아 급은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역사를 그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데 임영웅이 세 번째 받으면 얼마나 또 이게 또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 보셨어요, 혹시? 중간중간만 봤어요 저도 봤는데 나름 잘했더라고요 잘했죠 말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인기가 있고 팬덤이 있는 건데 아, 그렇군요 자, 답은 나훈합니까? 아니면 임영웅입니다 저도 임영웅 할래요 자, 임영웅 맞습니까? 자, 임영웅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지금 제가 볼게요 한 번 네 임영웅이 지난 10일부터 17일에 진행된 팬투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2500만 표 이상 받았대요 2위는 어떻게 합니까? 2위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2위요? 2위도 미스터 트롯에 있는 친구 정동원씨 아니면은 2000원일까? 자, 김호준이요 김호준 어머, 나 그거 생각했어요 문득 생각했어요 아, 그래? 문득? 네 김호준이 1261만 표 우와 근데 반, 거의 반 차이네요 김호준씨가 지금 이제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군대가 있잖아요 공익구만, 용산에 있다고 그러던데 아, 거의 이제 1년 넘게 활동 안 하는데요 용산구청의 성장연, 우리 구청장이 힘드대요 팬들이 매일 온대요 아, 진짜요? 매일매일 온대요, 매일매일 3등 3등 누구입니까? 3등 3등 아까 제가 말한 사람 중에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누구누구? 정동원 아, 에이 2,000원? 막걸리 엄마, 영탁! 아, 영탁! 영탁! 3등 차이가 많이 나네요 250만 표 아 그러니까 처음에 2,500만 찍고 1,200만 거의 50% 가까이 찍고 그때 갑자기 또 200만 표 내려가요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제 3등부터는 비슷비슷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약간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영탁이든 정동원이든 2,000원이든 비슷한 팬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다들 남자밖에 없네? 3등 이유는 제가 모르겠고요 네 3등까지 다 남자라는 거 네, 그러니까 여성은 누가 인기 많아요? 궁금하네 여성은 송가인 씨 빼놓고는 딱히 미스 트롯2가 미스 트롯만큼지 효과를 얻지 못해가지고 미스 트롯1은 또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항상 원이 항상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영화도 원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향후 계속 지금 TV조선에서 계속 미스 시리즈 만들어지고 있는 트롯 시리즈 그러면 우리 다녀님도 한번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우리 TV조선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 어, 그래요? 어떤 제안이? 미스 트롯하니까 나이잔이 있는 거야 45 여기서 아, 나이잔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스 트롯을 한번 하면 더 인기 끌지 않을까요? 우리 TV조선 관계자님 남이 안 한 걸 먼저 하시면 됩니다 남이 안 한 걸 먼저 해야 돼요? 어떻게 나이잔은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시대에 그게 너무 구태의연한 사고가 사고지 않나 그러니까 관계자님들 네 이렇게 10년을 젊으시는데 굳이 뭐 나이잔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아무튼 3등까지 그냥 쉽게 했네요 껌이네요, 소위 말하는 껌이네요 아닙니다 저 3단계 은근히 고민했습니다 아니에요 4단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한번 갈게요 네 자, 박현민 씨가 나오는 갑자기 박현민의 박현민의 한판 뜨자라는 곡 혹시 아세요? 한판 뜨자 오메 전어를 모르네 한판 뜨자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현민 씨의 노래가 샤방샤방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거 몇 곡 있는데 하여튼 한판 뜨자는 곡에서 사실은 그런 남자 아니지만 널 향한 사랑만은 넘치다 못해 사방팔방 펑펑 튀어 내 가슴에도 뭐하고 박혔다 어머, 노래를 모르니까 저건 은근히 어렵네 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어떤 걸까요? 네 가슴에도 어떤 하고 박혔다 콕 또는 콩 콩 팍 팍 그 세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 노래 가사에는 팍 보다는 가사로 어울리는 말은 콕일 것 같은데 아 콕? 네 뭐 콕 합니까? 어떡하지? 이거 진짜 은근 어렵네요 콕 꼈다 콕 꼈다 콕 하고 박혔다 콕 뭐 있어요 콕 하고 또 뭐 있습니까? 콩 콩 팍 팍 이게 아닌가? 딱인가? 딱 딱 이렇게 딱 있잖아요 딱 딱 또는 딱 아 이거 어렵네요 은근히 아 저 고민 한번 하시죠 자 힌트를 주시면 안됩니까? 힌트 힌트 말씀하신 거에 있습니다 힌트 어 진짜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기 뭐죠? 한판 뜨자라는 곡에서 사실은 널 향한 사랑만은 넘치다 못해 사방팔방 펑펑 튀어 내 가슴에도 콕 박혔다 어 있습니까? 콕 정답입니다 아 전 너무 신난다 이거 이야 역시 노래 잘하면 다냐 라는 거 이야 다냐 전 진짜 몰랐는데 어머 한판 뜨자라는 노래가 있었구나 우와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큰일인데 맞았습니다 역시 다냐네요 아 자 바로 5단계 가겠습니다 마의 5단계 마의 5단계 마지막 문제 5단계 하하 갑니다 자 5단계 이쪽에 나오는데요 네 자 가수 나훈아씨의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있대요 응 자 테스형 아시죠? 네 테스형 이 노래 노래 잘 많이 듣기만 했는데 소크라테스형이죠 이게 음 이 노래에서 테스형이라는 단어가 과연 몇 번 나올까요? 자 5단계 5단계 잠깐만요 하나 둘 제가 노래를 아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여덟 야 마치고 있습니다 테스형 제가 볼 때는 좀 맞히실 것 같아요 노래 아시니까 맞히시겠죠 자 나훈아씨의 테스형 열여섯 번? 이야 아 잠깐만 이것도 잠깐만 큰일났네 열여섯 번 아 그렇게 많이 나와요? 1절에 한 네 번 나올까? 아닌가 잠깐만요 나훈아씨 자 테스형 자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테스형 이게 소크라테스형한테 부르는 거더라고요 테스형 노래 이야 자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네 어떻게 자 정해주시죠 자 테스형 네 열 네번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이야 열여섯 번? 14번이냐 열여섯 번이냐 네 자 몇 번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원래? 많이 나오는 걸로 알겠어요 테스형 이제 노래 잘 몰라갖고 네 마지막에는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열 번은 무조건 넘은 것 같은데 열 번은 무조건 넘는 것 같다 응 열 번은 넘은 것 같고 아 이건 노래 갑자기 노래가 이제 아 열둘 열넷 열여섯에서 걸립니다 열둘 열넷 열여섯 번 열둘 열넷 열여섯 네 자 걸린다 자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보 이건 중화시기 때문에 네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열 어 여섯 번 하겠습니다 열 여섯 번? 네 자 열여섯 자 저 테스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대요 꼭 네 자 열여섯 땡 아 땡입니다 야 안타깝네요 자 아 이거 진짜 기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열 일곱 번 나온다고 하네요 어 진짜요? 네 우와 그럼 저 근접했네요 네 근접했네요 너무 안타깝게 들렸는데 이거는 아무튼 아쉽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걸 또 다 세어 보셨다는 거 잖아 그렇죠 다 세어봤다고 하면 야 대박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퀴즈가 너무 재밌네요. 퀴즈도 재미있으시고 우리 또 패디님께서 재미있게 효과음까지 넣어주시니까 너무 재미있었고. 안타깝게 마지막 무대에서는 좌절하셨고 하지만 정말 가능성이 아깝게 들으셨습니다. 오늘 눈 오는 날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 또 계획 이민연 새해입니다. 올해 또 새해인데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노래 잘하면 다냐께서 리버븐 좀 올려주시고요. 자 한번 우리 다냐님 이민연 우리 검은호랑의 해. 어떻게 목표이신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저 다냐를 사랑해주시고 응원주신 우리 편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에 힘입어서 또 코로나 시기가 왔다고 해서 너무 우측되지 않고 올해는 제가 음원을 한 두 곡 세 곡 정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연말에는 다냐의 골든 앨범 해서 그동안에 라트 음반의 음원을 모아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항상 다냐 사랑해주셨던 것만큼 사그러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래 잘하면 다냐 이쁘면 다냐. 자 여러분들 자 우리 트로트 가스 트로트 디바 다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